여기 좀 분위기 좋겠다 오늘. 다행이다, 천만다행이다. 분위기 좋을 것 같아. 쓸데없는 동작을 해서 게임을 어렵게 만들어. 왜 안 해도 되는 거야, 왜 안 해도 되는 거야. 뭐야, 왜. 앞으로 그런 거를. 칭찬은 없는 거구나, 농구 세계에서. 쓸데없는 거. 내가 얘기한 거 오늘 70%라고 했어요. 혼내네. 90% 가까이 될 수 있게 하려면 더 움직여야 된다고. 알았어? 아뇨, 아뇨. 또 오셨네. 산, 어머 산. 파출 속 피해 때릴 경찰서 나왔어. 경찰서 나왔어. 감사해요, 우리 게임도 별로 못됐는데 벤치 앉아서 우리 팀이 제일 안 되는 게 뭐 같아? 칭찬을 하면 안 되는 건가, 승부에서 얘기했어. 멍 때리고 있었구나, 너. 세컨드 리바운드를 너무 많이 주잖아, 오펜스터드 리바운드로. 공격 횟수를 더 많이 준다는 거 아니야? 얘네들이 해주는 게 한 명이 있다고. 너희들이 다 도와줘야 된다고. 아, 아니. 끝내, 끝내. 슬로우. 스마일. 스마일. 야, 너 점프 안 뛰어? 점프, 점프. 점프, 점프. 점프, 점프. 이게 씨의 점프를 요만큼 뛰고. 이거 씨. 다행히 못 알아들어서 다행이에요, 지금. 타격감 별로 없어. 네.